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더 빠르게, 더 강하게,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.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. 전당대회 이전 한동훈과 이후 한동훈, 어느 게 진짜 한동훈인가?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후자 김건희 씨의 꼭두각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23일 국민의힘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표가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.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해야 한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. 라면서 원내대표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. 누가 검찰 출신 아니랄까봐 현란한 언사로 또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다. 한 달 전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은 다른 사람입니까?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한 삼겹살을 먹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? 여당 대표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실소가 터져나옵니다. 대표 후보 시절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척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, 김건희 부부와 운동, 운명 공동체의 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같이 몰락할 겁니다.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 전 약속대로 제3자 특검 추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순직해병특검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해보세요. 국민들께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하는 방식의 예로 들었던 대법원장 추천 특검의 성적이 형편없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.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,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이 대표적입니다. 특히 BBK 특검은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진술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죠.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도 윤석열 정권의 면죄부를 주는 특검이 될 우려가 크기는 합니다. 하지만 그게 한 대표의 소신이라면 일단 당론부터 모아보길 바랍니다. 아마 못할 겁니다. 그게 한동훈이니까요.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, 김건희 부부의 꼭두각시니까요. 윤석열, 김건희 부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용감할 줄 아니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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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